안녕하세요. 날씨온 윤지양입니다.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 영동과 동해안 지방은 북동풍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밤 11시 현재 서귀포의 기온이 28.1도, 광주 27.1도로 아직도 더운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밤 남부 일부 지방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은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 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지방도 내일 낮부터 밤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 서해 5도에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서도 5에서 5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 지방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남부 지방은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무이파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서진하면서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 오후부터 파도가 점차 높아지겠고요. 토요일에 제주도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 지방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 지방은 밤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남부 지방은 낮부터 밤 사이에 제주도는 오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 지방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과 강릉 28도, 전주와 광주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모든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는데요.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